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코드번호가 032-640이 되겠구요. 금일시간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12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LG유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는 통신 3사 중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3사라고 하면 첫번째가 SK텔레콤이 있구요. 두번째가 KT가 있고 세번째가 LG유플러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주라고 보시면 되구요. 통신 3사 중에는 그래도 덩치가 좀 작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라던지 SK텔레콤이 덩치가 더 크기는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이죠. 14,250원을 기록한 이후에 11,000원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 11,000원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그래도 12,000원까지는 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중국의 하웨이라고 하는 업체를 상당하게 많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LG유플러스 또한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G유플러스가 바로 이 하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LG유플러스의 내용 자체가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부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적을 비교하자라고 하면 지금의 이 11,650원은 상당히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못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LG유플러스는 분명히 이 5G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무상량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LG유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3조 2천억억을 넘고 있고 영업이익이 2397억원, 단기순이익이 1506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3박자가 모두 골고루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작년 2분기에는 4.64%였는데 올 2분기에는 7.32%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당자 비율이 작년 2분기 때 52%였는데 63%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보율도 보시면은 168%였는데 올 2분기에 179%까지 늘어났다. 쌓이고 있는 재산이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을 한 410원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10원이면 약 4% 정도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 조금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11,700원인데도 불과하고 4% 가까이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웨이라고 하는 대외적 이슈 때문에 가시를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G유플러스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냐고 하면요. 지분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유동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유동주식수가 2억 7천주입니다. 2억 7천주.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수급들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LG유플러스는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연이틀간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3일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사에 보면 기간 매국이니 그래도 조금은 사족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봐야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이 정말 지겹다라고 하면 본정가에서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내려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내려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9시 0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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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